한 주간에 핫했던 사건 사고나 과거 이슈 사건을 패널과 함께 다시 한 번 되짚어보는 현장 그 사건입니다. 얼마 전 SBS 김성준 전 앵커가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유명인의 사건으로 화제가 되긴 했지만 성범죄이기 때문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스튜디오에 법무부인 금성의 이승훈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동준 전 앵커 사건부터 좀 들여다보죠.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SBS 메인 앵커를 맡기도 했죠. 김성준 전 앵커가 영등포 역사 안에서 원피스를 입은 여성의 하체 신체 부위를 찍어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인데요. 이때 피해자들이 피해자는 몰랐습니다만 옆에 있던 목격자들이 이를 말을 해서 알게 된 거고요. 그때 당시에 현장에서는 좀 부인했습니다만 핸드폰에서 나왔던 어떤 신체 일부 사진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 그리고 현장에서 약간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체포되고 나서 이런 사실이 발각되면서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죠. 아니 현장에서 어떻게 잡힐 수가 있는 거죠? 현장에 경찰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려고 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몰카 범죄들은 요즘에 이렇게 단속이 됩니다. 일단 현장에 있습니다. 어떤 남성이 내 핸드폰으로 나를 찍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럴 때는 상대방한테 말합니다. 저를 혹시 찍으셨나요? 제 핸드폰 보여주실래요? 라고 하면 범죄자들은 대부분 도망가려고 하거나 자신의 핸드폰을 신속하게 보면서 삭제하려고 하는 어떤 태도를 보입니다. 이랬을 때 옆에 있던 목격자들이나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구호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요즘에는 옆 사람들이 다 범죄자를 잡아주고요. 이렇게 도주하려고 하거나 증거를 지우려고 했을 때 범죄 시행 직후인 자들이기 때문에 이때는 영장 없이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요. 빨리 111 신고해서 바로 경찰이 출동해서 대부분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범의 경우에는 꼭 경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잡을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본인은 참회하면서 살겠다고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특히 성범죄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비밀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있어요. 몰래 이런 핸드폰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사람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진을 찍고 촬영자의 의사에 반해서 찍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런 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또한 이런 것들을 몰래 반포하거나 배포하거나 전시하거나 친구들에게 전파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똑같은 적용법제로 처벌이 되고요.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이렇게 배포한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벌금이 없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이 많이 강화된 것 같아요. 예전 같은 경우는 양형이 이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어땠고 요즘은 좀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과거에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찍힌 피해자들도 그렇고 아니면 핸드폰으로 좀 찍을 수도 있지 실수로 이런 관행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엄청 강해졌어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기도 했고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는데 최근에는 대부분 재판에 그냥 회부가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 회부가 되고 어떤 범행의 기간 또 범행 횟수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짓을 했는지 또 핸드폰에 어떤 사진들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들어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 집행유예나 또는 재범의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강화된 이유가 뭔가요? 피해자들의 처벌을 생각하고 굉장히 강화된 건 국민 인식이 좀 많이 달라진 거죠. 굉장히 달라진 거죠. 예전에는 그냥 사진 촬영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몰래 카메라를 통해서 내 은밀한 부위가 찍히고 이런 은밀한 부위가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전파되고 따라서 내 명예가 훼손된다는 거고 예전에 수영장에서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옷 갈아입는 탈의실에서 이런 촬영들이 나와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계기로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인 사이의 어벤지 포르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도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연인 사이일 때는 동의하에서 찍거든요. 몰래 찍기도 하지만 동의하에서 찍었는데 헤어지니까 남성이 여성의 몰래 카메라를 너 배포하겠다. 너 헤어지면 또 빌려준 돈 다 갚아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좀 심각하죠. 그래서 국민들 인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일단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카메라 등으로 몰래 찍는 것이 이 몰카 아닙니까? 어떤 것이 범죄 특히 성폭력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한데 좀 사례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유죄일 때도 있고 무죄일 때도 있단 말이죠.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촬영하면 다 유죄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제 유죄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핸드폰을 통해서 어떤 타인의 신체 일부를 찍는데 그게 수치심이나 성적 욕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었냐가 가장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를 들어보면 일반인의 감정이 비춰봤을 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가슴 부위를 부각시킨다거나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여성이 내려오는 부분에서 밑에서 위쪽으로 어떤 각도로 촬영하느냐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또 신체를 찍었을 때 가슴과 다리 부분, 허벅지 부분, 엉덩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촬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유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촬영을 할 때 발각대께 들어와서 몰래 촬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촬영 기법이 저잡하고 흔들리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범죄자들이 조사를 받을 때 실은 내가 발각대께 두려워서 찍다 보니까 이렇게 제대로 부각이 되지 않은 거다. 그런데 실은 내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스릴을 느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진술할 경우에는 유죄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커피숍에 갔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하고 보니까 예쁜 여성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멀리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체 일부를 부각시킨 게 아니라 멀리서 전체를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촬영 시간도 5초, 6초예요. 이럴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신체 일부를 부각시키지도 않았고 비록 피해자들에게 어떤 불쾌감을 주기는 했습니다만 이걸 어떤 신체 일부를 부각시켰다거나 촬영 의도라든가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짧게 정리를 하자면 찍는 사람이 의도가 성적 욕망을 채우는 의도가 입구, 업구의 차이인 거군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각도, 피해자가 어떤 수시심의 정도 그런 것에 따라서 기준이 좀 달라질 수 있고요. 몰카 성범죄의 경우에는 결국에 성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신상정보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 이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또 평상시 같은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신상정보를 보면 이건 범죄자에게도 굉장히 충격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실은 범죄자가 가족들에게 큰 충격이에요. 자신의 아빠가 또는 내 남편이 이런 성범죄자이고 내 가족의 주변,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지하거나 공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는데 성폭력 범죄, 예를 들어서 강간이나 이런 범죄, 강력 범죄의 경우에는 고지나 공개되는 경우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이런 몰래카메라 촬영 같은 경우는 고지나 공개되는 경우가 조금 드물고요. 있긴 있군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록 정보 공개는 모두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경찰 관사장에게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성폭력 범죄자로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판사가 이 사람들을 고지해라, 공개해라 라고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또 고지하라고 하면 그 주변 이웃들에게 이 사람이 성범죄자가 당신의 집 주변에 살고 있다고 고지가 되는 경우는요. 그래서 이 경우 가족들까지도 처참한 예를 들어서 김성준 앵커 같은 경우 그 가족들이 받는 고통은 더 크지 않겠습니까? 존경받다가 하루아침에 성범죄자가 됐으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심각한 범죄이고 그 가족들과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너무나 쉽게 핸드폰으로 그냥 촬영한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절대 이런 해선은 안 됩니다. 순간의 호기심 때문에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그거 자체가 처벌 기준이 되는 거니까요. 그 순간의 어떤 호기심 때문에 평생 싸우는 캐리어 또 격려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 드리면 핸드폰으로 찍고 나서 삭제했다고 해서 안심하는 경우가 있어요. 디지털 포렌식으로 해서 삭제된 게 다 복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찍지 말아야 됩니다. 몰카범죄, 성범죄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